전통 가구의 짜맞춤 방식은? 현대 가구와의 접목을 고민하고 있어요.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고 싶은데 생산 방법이나 시간이 아쉽죠. 저도 이제 만들고 있어요. 좋은 가구는 건조가 잘 되어 있는 목재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인 거죠. 원목 가구는 나뭇개를 잘 살려야만 아름다운 가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목재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사포작업은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힘든 과정입니다. 짜맞춤 가구는 수작업으로 하는 공정이 많아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회사는 수년에 거쳐 어떻게 하면 짜맞춤 가구를 대중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이연머신을 자체 개발하여 그로 인해 가공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고급 짜맞춤 가구를 대중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작업 공정들이 수작업으로 했을 때 며칠의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연머신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한두 시간이면 가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구의 짜맞춤 자체의 방식이 어떤 방식보다 경고하면서도 또 하나의 디자인이 되는 멋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화 작업은 전통 수작업이 주는 트박화못은 다소 부족하지만 원목의 따스함에 주는 세련된 디테일을 섬세하게 살릴 수가 있어서 요즘 트렌드에 잘 어울리는 가구 제작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목은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선물 같은 것이죠. 인위적으로 가공 생산하는 합성목재는 접착제에서 나오는 인체에 의해한 포르말데이드가 방출된다고 하죠. 승수원목은 계절에 따라 수축과 평창을 반복하며 살아 숨쉬는 그 아름다운 목리를 보여줍니다. 이 선택된 목재는 장인의 손길을 거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각으로 탄생이 되며 또 다른 설명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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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